진짜로 시체에다 수갑 채울 수 있을 생각이세요? 조용히 좀 해 좀 예 용만 청력점입니다 야 이 새끼야 왜 핸드폰 한 번 기다려 뒀다가 국물에 먹을래? 아우 이 씨마 맘 잡고 살려고 그러는데 별 미친 새끼 가다 너 누구야 이 시키야? 너 뭐하는 새끼야 이 시키야? 아 용 많아 형이야 형 철중이 형 아유 철중이 형이면 예예예 아 예예 저 덕분에 저 맘 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바쁘실 땐 이렇게 선수 전화를 주시고 아따 많이 변했구만 요번엔 또 어떤 후렴 아들놈의 자식이 못된 짓을 저질렀어 너도 말고 그냥 한 번 손톱 같은 거 하나만 건지자 아유 병마라 이럴 땐 내가 꼭 북반서 박사같아 에이 아유 새끼